1, 2, 3, 3 좋은 소식 있던데? 좋은 소식 있던데? 진스 주니어가 생겼죠? 진스 주니어 일단은 제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세요 제가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빨리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 때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아시안커비 힘들어 해야겠지만 저희 열심히 해서 우승이라는 결과 가지고 돌아오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저희가 59년동안 우승을 못했었는데 그 우승을 저희가 꼭 하고 돌아올거고 또 편지에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민국 화이팅 어디로? 여기 말해줘 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아니죠? 저 안 돌아갈 거예요 거기서 저도 한번 도착해요 어딘지? 고맙다 저기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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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또 안녕 안녕 안녕